. 결혼 비밀, 일도 사랑도 함께. 트리플 H 현아, 이던. 혼성그룹 트리플 H 멤버 현아와 이던이 일과 사랑을 함께 하고 있다. 2일 TV 리포트의 취재 결과 현아와 이던이 수개월째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.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선후배 사이로 만난 두 사람은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했다. 지난 6월 1일 생일인 이던과 6월 6일 생일인 현아. 두 사람은 지난 6월 4일 함께 생일 파티를 열고 지인들을 초대해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. 지난달 열린 쇼케이스에서도 이들의 사랑은 드러났다. . 현아는 작곡 활동으로 바빴던 다른 멤버 후이에게 서운함을 드러내며 이번 앨범에는 저와 이던이 호흡을 강조했다고 밝혔다. . 지금 활동 케미는 완벽에 더 가깝다. 이전보다 정리됐다고도 했다. 게다가 현아와 이던은 팬들에게 포착된 영상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관계라는 의심이 나왔다. . 멤버 이상으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파. . 무대 위에서도. . 대외적인 자리에서도 사랑을 숨기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게 애정을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 . . 1992년생 현아는 원더걸스, 포미니스를 거쳐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이다. 버블팝 빨개요 등으로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. . 1994년생 이던은 2016년 문핵 서바이벌 프로그램 펜타곤 메이커를 통해 10인조 보이그룹 펜타곤으로 데뷔했다. . 현아는 이던에 비해 10여 년 앞선 데뷔 선배. . . 하지만 현아와 이던은 두 살 차이로 평소 친구처럼 지내다 결국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. . 현아와 이던이 여래에 대해 두 사람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한다. . . . . 당에서 그렇다라고 답했다.